저도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저곳에서 워킹을 해보고 싶다 워킹하러? 메이크업이 예쁘다 여기 굉장히 핫하고 트렌디한 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 모두들 기대해야 하고 기대에 부풀어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워킹쇼 보고싶네요 기대돼 옷이 되게 예뻤거든요 잠깐 봤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문화와 자꾸 저희가 사라지죠? 이곳은 그냥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리고 로에베 본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컨디션도 최고로 좋고 베리베리 해피하다고 기분이 너무 좋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시던데 저희도 오늘 컨디션이 좋고 개그 좋고 역시 이렇게 뭔가 좋은 결과물들을 보는게 굉장히 매력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게 저희도 이렇게 감사합니다.